먼저 한번 노트테이킹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관련된 거고 일단 내용보다는 오히려 그 보기가 좀 쉽게 나와서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러나 Number 26. How much are you asking for your home? How much are you asking for your home? 뭐예요? How much? 얼마에 팔래? 요거죠? How much are you asking for your home? We have at least two hundred nineteen thousand dollars. Two hundred nineteen thousand dollars. 어? 어떻게 세지? two hundred. 그 다음에 nineteen thousand dollars.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일십 백 천만 십만. 그러니까 21만 9천 달러. 오케이? 저 적은 거 보시나요? two hundred. 그냥 듣는 대로 적었어요. 200. 그 다음에 nineteen. 그리고 thousand 되니까 요래. 자 그러면 이제 1, 2, 3, 4, 5, 6, 7, 8, 9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어 1억 2천 3백 4십 5만 6천 7백 8십 9를 영어로 말씀해 보세요. 이거 하나 더 넣을까? 어. 21억 2천 3백 4십 5만 6천 7백 8십 9를 영어로 말씀해 보세요. 바로 뒤에. 어? 2. 2. 1. 1. 네.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2. 1. 1. 1. 1. 2. 2. 2. 2. 2. 2. 2. 3. 2. thousand, million, billion 이거 다시 챙겨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서 나왔던 거는 뭡니까? 단위가 지금 요만큼의 단위가 나온 상황이었어요 two hundred, nineteen, thousand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실제에서 어떻게 하냐? 바빠요 바빠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이래 써놓고 나중에 합치면 돼 대신에 뒤에 thousand 같은 경우에는 0을 다 못 씁니다 실제로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짝대기 그어버려야지 대신에 콤마는 꼭 넣으셔야지 이게 단위가 천만, 십만 단위라는 거 나중에 챙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0, 3개, 노트에킹 그냥 쭉 그어버리자 라는 것도 챙기면 되겠습니다 결론 21만 9천 달러면 좋겠다 어? 좀 많은데? 어? Was it appraised by a professional? 일단 appraised 그 appraised appraised 요게 뭡니까? 감정하다 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예 감정하다 감정하는데 어떤 가격? 가격을 좀 감정하는 거예요 뭐 집이 되게 좋아 그러면 이제 뭐 10억이다 별로 안 좋아 뭐 8억이다 6억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해야겠죠 그겁니다 그니까 전문가한테 감정 받았네요 no but it's competitively priced have you got no but it's competitively 뭐하다? competitively priced 그러니까 굉장히 competitive 하면 이게 원래 그 competition 나온 거니까 경쟁하는 이런 뜻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적인 가격이다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니까 무슨 말이다? 가격이 싼 거예요 경쟁력이 있다고 한 거는 gotten any offers? they're additively priced have you gotten any offers? 뭐 have you gotten any offers? 자 have you got 잘 모르겠지만 어? 제안은 받았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상황 그랬더니 there is a bid for $210,000 there is a bid for $210,000 그니까 일단 숫자는 중요하니까 이번엔 지금 얼마에요? 얘는 지금 $219,000이 나오는데 $21,000에 사겠다는 그 bid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이게 이제 그 bid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입찰 $21,000에 입찰 들어갔어요? but we're not budging one bit but we are not budging one bit 나왔네요 not budging 자 일단 그 budge 요거 앞에 not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한다? 이제 뭐 그 조금도 뭐 움직이지 않다 뭐 그런 뜻 뭐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 뭐냐 우리가 항상 모르는 단어 모르는 그런 그 억구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 좀 가셔야 돼요 어디 부분에서 그래서 $10,000 but we're not budging one bit 어 일단은 but 하나 들었고요 one bit 그러니까 조금도 우리는 아 이거 안 깎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은 잇몸으로 그 대체하는 거 요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음 음 아 요거 그냥 뜻 그냥 뜻 그냥 뜻 그냥 뜻은 이거는 의견을 바꾸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헷갈릴 수 있어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예산 예산 오케이 오케이 $10,000 but we're not budging one bit but we're not budging one bit 오케이 question which is correct about the woman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a she has listed her home for $210,000 어디 여기서 이제 이거 정답 아닌 거 알 수 있었죠 21만 9000원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she has had her house appraised by a realtor 자 she had her house appraised by her realtor 그러니까 realtor 하면은 이제 뭐예요 그 부동산업자인데 아까 프로페셔널한테 검증 받았냐 했더니 이게 아니고 나는 그 이 가격이 그냥 comparatively priced 라고 했으니까 이거 답 아닌 걸로 갈 수 있겠습니다 c she has yet to receive an offer on her home 자 she has yet to receive an offer on her home 그런데 지금 일단 21만 달러에 그 비드가 들어왔잖아요 그 10은 아닌 거죠 d she is unwilling to reduce her asking price 어 unwilling unwilling만 챙겼어도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윌 뜻 자체가 의지라는 뜻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지가 어떻게 전혀 없는 상황인거죠 뭐 가격을 내릴 의사가 없다 답은 뭘로 뒤로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건 좀 많이 되네 이거 쉐도우 스피킹 한번 해보죠 Ready 쉐도우 스피킹 우리 시간이 없었고 거의 못하고 있는데 원래 리슨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마디를 더 많이 해야지 그게 실력이 좀 되긴 해요 갑니다 Ready 좀 커야 되는데 별로 안 크네 고 Number 26 How much are you asking How much are you asking We have at least $219,000 That much huh Was it appraised by a professional No but it's competitively priced Have you gotten any offers There is a bid for $210,000 But we're not budging one bit Okay 얘는 토플 토플